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황쏘가리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황쏘가리가 정말 잡히기 쉬운 고이거든요 보세요 왓더팍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보셨습니까? 황쏘가리 잡는데 낚싯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또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자 오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차명이 봤어? 하하하하하하 으아씨 자 또 잡혀볼래? 잡혀볼래? 뭐야 도망도 안가? 저기요? 도망 안가세요? 저기요? 진짜 안간다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냐고 이거 아니 내 정체가 뭐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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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her day 감사합니다.